와 진짜 안서는구나 이거 아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미안하네 오늘 안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일어나면 좀 무서워요 아직 안서요 아직 안서요 아직 안서요 오 뒤에 있을 때 잘 안서요 이게 어허 뒤에 서 아 치킨집 안서는구나 아직 안서는 게 이른데 아니 진짜 안서는 게 이른데 그랬구나 아르기니는 우리는 잘 못 먹는 남자도 있고 안서는 남자도 있고 저 술 많이 먹었을 때 여직원이 발가락을 빨아주는데도 안서더라구요 미친놈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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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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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울겠다 진짜 대체 발가락을 왜 빨아주는거야? 아 발가락 패티슈나 보다 울고루님 혼자 다 외국어 차 아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피킨거지 남자친구가 배운거지 아 죽여도 안한거야 남자들한테 먹으라 그러어 남자친구 있는 애였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은건 또 뭐야 진짜 더 명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더 안절해요 그건 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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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그럴때 서로 깔끔하거든 밖에서 대낮에 손만 앉아보면 되심 친구한테